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업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크게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심리 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의 3회소로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호황이 오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객에게 제품을 팔 수 있게 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점차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수익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들이면서 자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익의 규모가 크고 영업 활동의 기간이 길수록 자산의 규모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산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시장의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며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성장 가치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사묘소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의 지속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 수익 모델, 경쟁사, 고객 만족도 등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장 전망, 산업 현황뿐만 아니라 이 기업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현금, 부동산, 시설 등의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상장기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국내외 전체 산업 현황을 매주 혹은 매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취급하는 카페 등을 활용하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심리를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차트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차트를 본다면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쳐 이제는 팔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횡보기간이 길게 지속된 종목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사라져서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전부 주식을 매도하고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감정 상태를 꾸준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가 주식을 매수하는 적정 시점입니다. 차트가 상승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계좌의 수익률이 빨간불로 바뀌고 투자자들의 마음은 즐겁겠지요. 시간이 흐르고 주가가 점차 오를수록 투자자는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특히 어느 시점 이상 상승하면 대량의 투매가 나오는데 이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모두의 생각이 옳다고 입증이라도 한 것처럼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상승하던 주가는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고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생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수에 가담합니다.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하고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매도하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군중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